무선생수병 가습기 안녕하십니까 써니입니다. 오늘은 무선생수병 가습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따 보도록 할게요. 저도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무선생수병 가습기 얼마나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푸른비에서 나온 거예요. 푸른비 그 다음에 오잉이 있고 이렇게 들어있네요. 배터리도 들어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품이에요. 본품인데 보면은 되게 꼼꼼하게 뽁뽁이로 쌓여져 있네요. 보통은 헐렁헐렁하게 배송되는데 꼼꼼하게 배송이 됐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그쵸? 있어 보이죠? 한번 요걸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초점이 잘 안 잡히나? 그러면은 그쵸? 모터 캡슐2 우선 가습기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 카메라 별로다. 카메라를 DSLR로 바꿔야 되겠어요. 자 역시 DSLR만한게 없어요. 그쵸? 워터 캡슐2 우선 가습기에요. 그쵸? 프롬비 정품 정품이라서 그런지 그쵸? 요런 것도 있다. 스케치한 그림도 있네요. 그쵸? 그리고 옆에도 1800mAh 대용량 배터리 그쵸? 그리고 1800mAh 그쵸?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 와서 조심스럽게 코코 오레raph 5 스파 고 Stacy 이제 수분이 그쵸? 제품 밀리지 말라고 위에 뚜껑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자 됐어요. 이번에는 다 꺼낼게요. 물 병도 플라스틱 플라스틱 물병 인데 디자인이 괜찮아 물 병이 있고 여기 보면은 필터가 있어요 짧은 필터 여기 보장이 되어있는데 짧은 필터 하나 본체입니다 저는 골드 색상이었어요 골드 색상 정식 명칭은 워터 캡슐2 무선 스틱 가습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런 것도 들어있네요 요거는 이 제품은 c타입이거든요 그냥 5핀 짜리가 아니라 이거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한 거니까 요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투명 플라스틱으로 요거는 이렇게 여기가 실리콘 이라서 고무에요 그래서 휴대할 때 물 여기가 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젖지 말라고 이렇게 가방에다 얘만 갖고 가면은 물이 안 묻겠죠 얘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전원이 충전이 1800 미리 무선인데 미리 암페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작동을 하나 한번 누르면 충전은 안되나 너무 불이 지금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지금 충전이 어느정도 됐나 보였네요 한번 꽂아볼까요 지금 불이 들어왔어요 빨간 거랑 하얗게 들어왔어요 빨갛고 하얗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거든요 한번 요거 지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얗고 하얀 거 반 빨간 거 반 불이 들어왔죠 이게 지금 작동 중인가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왜냐하면 얘가 필터가 좀 젖어서 올라가야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생수 여기다가 먼저 해볼까요 여긴 여기다 주는데에다가 생수를 그대로 따라볼게 이렇게 너무 많이 넣었군요 그리고 이 휴대용 캡슐 투명한 거는 rpm 빼고 얘를 aney 넘치지 않으려나 넘치지는 않아요 얘를 넣어볼까 그리고 아까 전원을 uk 진전 한 번 보여 드릴께요 프롬비 이쁘죠 자 한 번 눌러 누르면 꺼지고 또 한 번 누르면 약하게 나오죠 또 한 번 눌렀어 좀 세게 나오는 거 꺼지겠죠 한 번 누르면 약하게 나오는 거 또 한 번 누르면 좀 세게 나오는 거 꺼지겠죠 1단 2단 꺼지기 2단 5단 2단 3단 이게 아직 이거를 지금 넣자마자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교체를 하면은 한 3분 정도는 좀 이 필터가 젖어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요건 긴 필터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교체하는 것도 보여주겠지만 그게 좀 젖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죠 한 5분 동안 적셔야 되는데 지금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1단하고 2단이 지금 구분이 잘 안 갔는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 휴대가 그저 잘때 무선으로 하고 그저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거 번거롭잖아요 요게 충전만 되면은 이거 자체로만도 8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기도 하고 휴대가 편해요 일단 끄고 끄고 일단 일단은 좀 약해 보이죠 그럼 2단 끄고 한번 다른 컵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빼고 얘는 빼고 집에서 쓰는 컵이에요 저거를 분리할 거예요 좀 짧죠 빼고 근데 얘가 우리 새는 한번 볼게요 뭐 쓰러져도 얼만큼 괜찮다 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새야 되죠 앉은다 새지는 않아요 여기가 고무패킹이 있어서 세게 눌러지지 않는 이상 그냥 한 방울 다 안 돼 그냥 한 방울도 안 돼 그죠 그죠 DSLR 한번 보여줄까요 그죠 그죠 물이 안 새요 안 새고 있어요 그죠 그죠 고구가 있거든요 다시 일단은 얘를 빼고 자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어휴 부르셨다 얘를 힘을 줘가지고 분리할거야 뭐라고 나왔냐면은 요거 할때 스프링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구요 힘을 줘가지고 와 빠졌어 그죠 빠졌죠 얘는 긴 필터 짧은거 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스프링 자 스프링은 잘 보관하고 얘를 분리를 할거야 얘도 그냥 빼면 돼 자 이게 긴 필터인데 짧게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스프링을 넣어야 되겠죠 짧은 필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끼우면 되겠죠 끼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충전이 아직 안됐으니까 충전이 안 됐으니까 여기다 한번 끼워볼게요 여기로 여기다 한번 끼워볼게요 넣자마자 발음 오죽이 빨라있었는데 바꿀게요 바꿀께요 나오기 시작하죠 살살살나오죠 허게도 휴대가 편한거에요 요것만 갖고 다니면 머리맡에다가 회사에서도 되고 또 차안에서도 되고 저는 오히려 이 짧은 필터가 더 좋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편집을 하지 않고 준비를 미리 해놓고 바로 개봉해서 쓰는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런 그죠 요런 휴대용 배터리도 있고 이게 8시간이나 간다고 하더라구요 이 휴대용 배터리가 없어도 이 자체로 충전이 돼서 8시간 동안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껐죠 1단으로 8시간 그리고 2단은 좀 쎄요 요거는 1시간에 90ml가 나온다 90ml 요 물양이 대략 200ml이 될 랜가 그죠 요게 컵이 한 컵이 200ml니까 그죠 가늠이 되죠 집에서 쓰는 그런 커다란 가습기 말고 그죠 이런 휴대용 휴대용 가습기 치고는 아주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디자인도 이쁘고 아까처럼 컵에다가 컵 말고 이렇게 전용 포틀에다가 넣으면 차에다가도 놔도 괜찮을 것 같고 자동차 안에 그죠 건조하니까 또 사무실에다가도 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동할 때는 이동을 할 때는 어 곳에 좀 충전이 됐나봐요 요걸 뺐는데도 나온다 그죠 잘 나온다 그죠 지금 전원이 없는 상태에요 이게 지금요 지금 편집을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이동할 때는 이게 딱 크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휴대용 캡슐에다가 넣고 가방에다 넣으면 물이 안 새요 아까 물 안 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쪽에 고무패킹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죠 이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긴 필터로 할 때는 아까 요 긴 필터 요거 그죠 긴 필터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짧은 필터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근데 짧은 게 좀 편할 거 같아요 짧은 걸로 컵에다가 쓰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잘 되네 귀엽고 1단인데 그쵸 소리도 작고 오 2단은 좀 소리가 나네요 안 나고 1단은 조용하고 2단은 요런 소리 귀엽고 깜짝하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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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은 뭐 간단하니까 자 그쵸 그쵸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쵸 이 프롬비에서 나온 그쵸 워터캡슐2 무선 가습기예요 무선 생수병 가습기 무선 생수병 가습기 요렇게 컵에다가도 쓸 수가 있어요 컵에다가 그쵸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컵에다 쓰거나 또는 생수병 에다가 꼽아서 쓰거나 짱 좋죠 청해 cave Ministry 아 바비 디자인도 특허 냈다고 하던데 색상도 세가지가 있어요 저는 골드를 했는데 골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 핑크랑 블루였나 아니 핑크랑 은색이 있어요 그레이 여기가 은색 그 다음에 핑크 그 다음에 이것처럼 골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다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이 꽃들도 이쁘고 생수병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맞나? 안 맞나? 아마 딱 맞겠지 이렇게 시중 생수병에다가도 딱 맞아요 딱 맞죠 세나 안 세나? 안 세죠? 안 세나?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프롬비에서 나온 무선 생수병 가습기에요 참 나죠? 이쁘고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제품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써니였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